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눈물호소에 응했는데 오늘 만나면 어려울 듯하다. 젊은 세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금 만나서 뭐 할 텐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해가면서 본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2천 명을 못을 그냥 박고 못을 박은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못을 수백 번 박았는데 전공의 불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전공인들도 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이 뭐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만나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것도 참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최고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전공인들 함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일정을 비우든 비우지 않든 그건 대통령이 할 이야기고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본인들이 본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갈 포일과 전혀 없는 거예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이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뒤 외부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대통령실이 그렇게 제안을 한 모양인데 아마 이 제안은 조윤정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결국 이 의사들 반발에 따라가 보직의 사퇴를 하게 된 호소문은 전국의사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적 소외라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여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일 전까지 대통령실이 의정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의료갈등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들여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급했는지 김형석 교수님도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나이 어린 전공이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더라고 이것을 어길 시에 법정 최고행을 내리겠다고 선전포고한 정부에 젊은 전공이들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들이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국민들은 쉽게 잊었어도 젊은 전공이들에게는 대못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박을 해놓고 대통령이 기다린다고 덥석 다가가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17명이고 찬성하는 분이 11명이니까 아직도 반대의견이 좀 많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이들은 젊은 세대다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젊은 세대 생각을 전혀 못할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강연 같은 걸 해보게 되면 점점 제가 이제 강연자로서 나이가 들어가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분들하고는 간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분들도 그걸 극복을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하니까 대통령이 하늘처럼 보이지만 젊은 전공이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대통령 입장은 충분히 우리가 들었고 그 대통령이 앞으로 입장을 손해시할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 겁니다. 특히 대국민 여러분들 다 말을 그 사람들이 다 읽어봤을 겁니다. 젊은 전공이들이. 그러면 거의 이분 화에서는 우리가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디님은 전공이 니들이 오고 싶으면 용산 대통령실 내방에 와라. 기다릴 게. 이러고 있으면 전공이들이 지발로 찾아오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과 가까웠다고 아무나 쑥 들어오면 만나주고 하는 겁니까. 무슨 대화를 하려면 참모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전공이 대표와 연락해서 서로 만날 약속과 의지에 이런 걸 합의하고 조율하고 시간을 잡아서 만나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리 할 일이 없으신 겁니까. 무슨 하루 종일 대책 없이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공이들의 성의를 보였는데 전공이 애들이 안 찾아오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폼 잡자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아마추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미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그냥 강을 걷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도 일말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조금 급하게 담화를 발표하신 걸 보니까 그래도 2000년 정원 고집 정도는 조금 이렇게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실 모양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국민 담화를 보고 그냥 다들 학을 뗐을 겁니다. 대통령도 하실 이야기가 많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전혀 없는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짜 거친 일처리 방식이고 그 거친 일처리를 총선 이전에 그냥 터뜨려 가지고 그냥 뭐 스스로 그냥 폭탄을 터뜨린 건 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결과를 만드는 데는 끈덕지가 있어야 되니까 사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연을 만드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좋은 소재를 제공한 거죠. 사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일입니다. 정원을 한꺼번에 67%를 늘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윤 대통령 입장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오늘 서울대 의과대학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든 17쪽 자리를 문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